맵스 5번, 74번, 5득원, 9보난 선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황나영, 카메라야. 다리 조심해. 다리 바쁜다. 황나영 선수.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형, 겨드랑이 밀고 풀어줄게요. 엉덩이 틀어서 무릎 못 들어오게. 다리 계속 올라가. 어깨 잠그려고 그래 두 다리를. 괜찮아. 무릎만 하면 엉덩이 해, 제발. 엉덩이 틀어서 무릎도 들어오게. 엉덩이, 겨드랑이 계속. 다리 들어오면 언더욱 파도 돼요. 팔 하나 먹자. 그렇지. 뒷배지 말고, 잡아놨잖아. 왼손 조심해야 돼. 왼손으로 다리 누른다. 상대방 왼손, 오른손이야. 팀 루춘브리아 이라는 조원이 원수 1맨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대화. 화이팅 암성파워지 엘루리트. 마이너스 76급에 김경훈 선수. 김경훈 선수 오지 않으시면 신경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먹자. 전화 확실히 먹어야 돼. 그럼 아까처럼 벼드랑이 밀고 풀어줄게 좋은 거 같아요. 손을 막 팔꿈치 하다보고 팔꿈치 아까처럼 겨드랑이 밀고 훌르지 깨는 거 좋은 거 같아요 1등 아 한팔 늘려서 풍목도 누려야 돼 다리 조준하고 다리 잡히면 조심하고 그렇지 그렇지 백타임 안 돼요 등겨나 등겨나 다리 내면 다리 견제하려고 다리 내려갔다가 다리 조금 올려야 돼 겨드랑이 먹어야 돼 그렇지 계속 올라가 무릎 못 당겨야 하고 무릎 견제하려고 한다 다리 들었어 지금 다리 잡는 거 조심해 하세요 네 계속하면 돼요 전남아 멈지 마와서 다리 들었다 코스톤 트여서 보세요 손 땡겨 다리 차 전남이 제라이바 준비해 지금 위축코리안이나 조환이 선수 1회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 남성아 화이트 엘스테트 달 70대 1회 김익윤 선수 김익윤 선수 김익윤 선수 멘트 3만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말아 말아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눈아 발 들어가야 돼 싱그레스 하거나 엉덩이 트기해 상대방 그렇지 다리 빼야 돼 다리 넘겨 다리 넘겨 아니면 퀵해 눈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퀵해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싱그레스로 가 그렇지 다리 잡아놔야 돼 이렇게 넘겨 다리 넘겨야 돼 다리 거기쯤 멘트 3만원으로 나온다 싱그레스로 와주면 다리 잡고 그렇지 이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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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엉덩이 짚고 오른발로 겨드랑이 차야돼 내 겨드랑이 차야돼 내 겨드랑이 나가면 안돼 거기다 압박 거기요 눈아 힘내서 한번 나와 그렇지 생각해 생각해 형 압박하면서 사실 다리 처리 이제 상대방이 다리 쭉쭉 빠질거야 그때 리커버리 해야돼 엉덩이 풀 준비해 이찬아 이 정도가 없어 어느 멘트다 없어 이거 동시에 잡고 있어 형 압박하면 돼요 목도 압박하고 원아 Q. 2몇 남았어 원아 목부터 밀려 목부터 밀려 왼손 회복하자 왼손 그렇지 양손으로 손길이 잡아서 왼손 해볼게 양손으로 손길이 잡아서 그렇지 왼손 해볼게 그렇지 왼손으로 목 밀어놔 그렇지 왼손으로 해볼게 원아 오른발은 무릎을 배에 놔야돼 만약에 풀리면 그렇지 넘어가면 안돼요 밑으로 들어 밑으로 들어 할거니 신그레스 할거니 그렇지 오른손으로 다리 팔면 안돼요 오른손 묵퀴 잡아! 오른손 묵퀴 잡아! 오른손 묵퀴 잡고 왼손 언덕 넣던지 아주 밑으로 들어가, 아주 시력 쳐! 밸런치 잡고 밸런치 잡고 자, 왼손은 소매퀴 잡아! 왼손 소매퀴 엄지 빼고, 그렇지 치고 빠져야 돼, 후배신 치저스 치고 빠져 괜찮아요, 엉덩이 뺐다가 타이밍 봐, 타이밍 괜찮아 일어나면 밑으로 들어가면, 스크랙트로가 일어나면 차단을 맞춰야 돼 팀 루즈 코리아 조화기 선수 1만명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아! 황 기기방, 최신 분체급에 권우, 성원수, 황 기현 선수 김영지훈 선수, 최장훈 선수 신성대 1명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성원수, 황 기현 선수 네 오케이 오케이 다리 밴드 있어요 다이떼요 골반 골반 깔고 세영 상북계선이 참여하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형 점수 먹었어요 유지 괜찮아 숲을씩 탈출하자 운동입에서 무릎 먹으려고 그래 형 제비지 해도 돼요 왼손 확실해야 돼 밀어내는지 겨드랩 하든지 압박만 압박 목 압박하시고 괜찮아 엎드려도 돼 엎드려도 돼 탈출 한 번만 하자 화이팅 압상북 비기넘 76세급의 광고상 선수 광고상 선수 기타는 지금 바로 신혼대학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탈출 한 번 해 탈출 한 번 해 그렇지 무릎더 무릎더 나이스 Steph and Swizek 우펄펄 나이스 2.5 4.5 3.5 3.5 1.5